요한복음 1장 6절 이하에 이런 말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5절은 이어서 이렇게 됩니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책하로 돼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빈들의 사람 광야의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 풀마저 자라지 않는 아무도 살지 않는 광야에 살았던 그 사람 그러나 거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세미한 음성을 들은 뒤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한 사람 요한입니다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가 선명했던 그 사람 세상 일에 빠져 살지 않고 비록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약대 토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하나 띄고 사는 것만으로 만족하며 살지만 영적인 귀만큼은 하나님의 음성에 얼마나 밝았는지 모릅니다 그의 영혼의 안테나는 언제나 가늘고 세미하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높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세상의 험하고 거친 말에 등 돌리고 신령한 하늘의 소리에 민감한 감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의 첩경을 평탄께 예비한 사람 그의 초미의 관심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오 그의 사명 그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황실의 황제도 관제의 총독도 왕궁의 모든 왕들도 당대의 종교 최고 지도자였던 대제사장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던 그런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유일하게 듣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했던 사람 요한 그가 전한 메시지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독사와 전걸이 우글거리고 들개와 들고양이 맹수 넉대 이리 승냥이들이 언제 어디서 공격해올지 모르는 광야에서 그가 하나님께 듣고 세상에 전한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 물 한 줄기 없는 황량한 그 광야에서 1년 내내 비 한 방울 내리지도 않고 그친 황토바람과 장렬한 태양변만 내리쪼이는 그곳 기댈 곳도 없고 쉴만한 곳도 없고 의지할 곳 없는 황량하고 쓸쓸한 고독한 광야 휘몰아치는 모래폭풍과 피할 수 없는 새찬 바람 밤이면 뼛속까지 파고드는 새찬 칼바람 한 줄기도 피할 수 없는 연약하고 철양한 불황자 같은 요한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전하였는데 그가 전한 메시지가 도대체 어떤 메시지인가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있는 누가복음 3장 3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1절 말씀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 디베료 가이사가 위에 있선 지 열다섯 해 곧 본디오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헤로시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벨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광야에서 사갈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3절입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의 삶을 얻게 하는 회계의 침례를 전파하니 7절 계속됩니다 요한이 침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계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우리라 무리가 물어 가로돼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대답하여 가로돼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오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고 세리들도 침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가로돼 선생님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가로돼 정한세 외에는 능증치 말라 하고 군병들도 물어 가로돼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가로돼 사람에게 강포하지 말며 무소하지 말고 받는 요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어떤 메시지를 전했습니까 회개하라는 메시지 여기 능증하다 능증하다 이 능증이라는 말은 엉두를 능자에 거둘증자 관원이 까닥없이 돈이나 물건을 강제로 뺏들어가는 것을 능증하는 능증하지 말아라 강포하지 말아라 구셀깡자 사나울폭자 우악스럽고 포악하게 폭력으로 돈을 빼앗는 짓 하지 말라는 겁니다 무소하다 무고할 묻자 하소의 날 솟자 거짓 고소하지 말라는 겁니다 받는 요를 족한 줄로 얘기라 관원들 군병들은 받는 요 군장교나 배설아치들에게 금료를 주던 쌀, 보리, 콩, 무명, 배, 돈 등을 통틀어 일컫는 말인데 그 받는 것을 불평하지 말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이 하나님께 듣고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였습니다 그 내용이 뭐라고요? 다시 한번 3절 보십시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체에서 와서 죄의 사함을 얻게 하는 회계의 침례를 전파하니 회계의 침례, 뭐라고요? 회계의 침례를 전파했다는 겁니다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마트봉 3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그때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해 가로돼 회계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저는 선지자 이사회로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돼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5절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세인과 사두개인이 침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계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10절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객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실 것이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장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곶간에 드리고 죽증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요한이 전한 복음의 핵심 내용이 뭡니까? 말씀의 핵심 내용이 뭐예요? 회계하라 그리고 회계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겁니다 회계의 침례 도대체 회계의 침례가 무엇입니까? 이 표현은 회계의 증거로서 침례를 받으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회계하지 않으면 용서받을 수 없다 회계한 사람이 침례를 받으라는 겁니다 소위 침례 중생설과는 반대입니다 침례 중생설은 뭔가 하면 침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회계한 사람이 침례를 받게 되겠습니다 회계하지 않은 사람은 물에 열 번, 백 번이 들어가도 소용이 없습니다 물에 안 들어가도 회계한 사람은 구원받습니다 우리 구원의 시작과 끝은 오직 은혜로 예비하신 길 회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길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치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참으로 죄인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만약 나는 죄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냥 입술라만 주님 죄인입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주세요 택도 없어요 장차울 심판과 진노를 진지하게 생각하며 그것들로부터 피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나를 맡기고 주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지셨음을 신하고 고백하며 통해하고 애국하고 죄를 철저히 미워하며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갖지 않고는 그 어떤 누구도 세상에 높은 사람도 가진 사람도 배운 사람도 천국과는 상관없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말은 회계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구원받았다는 말은 회계하였다는 말과 같습니다 누가 보면 13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로한 망대가 무너져 18사람이 죽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예수님 저 사람들이 왜 죽었습니까 저 사람들의 죄입니까 아니면 무엇 때문에 죽었습니까 그랬더니 저 사람들이 예루살렘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아 죽은 줄 아냐 아니다 아니다는 말은 아니지만 너희도 회계치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뭐라고요? 회계치 아니하면 주님의 말씀은 그들이 죄가 어떻다 이게 아닙니다 회계치 않으면 망한다는 겁니다 죄가 많고 죄가 크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죄를 많이 지었고 아무리 큰 죄를 지었더라도 회계하면 전국 갑니다 아무리 나는 평생에 착하게 살고 진실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고 바르게 살았는데 그거 조금 하나 죄 지었다고 지옥 가냐? 갑니다 회계 안 하면 갑니다 아우 그 사람은 너무너무 착한데요 그 사람은 얼마나 그 사람 법 없어서 아니 법으로 보호해 줘야 돼요 그것 갖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기준이에요 아 기독교는 독선이야 그게 성경이에요 착하고 선하고 좋은 일 많이 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회계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아요 대답 좀 해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아요 앞에 게 1번 그럼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아무렇게나 살 때가 있다 1번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 2번 부끄러워주라 하셔야 돼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그래서 우리는 주일마다 나와서 또 자백하고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이 어떤 삶인가 우리 주변의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보고 있는가 아니 우리 주변에 있는 넌 크리시안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삶의 열매 없는 회계는 무익합니다 공허한 입술의 회계가 회계일까? 아닙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의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목사 아들인데 내가 몇 대째 믿음의 집의 자손인데 우리 아버지가 장로고 우리 엄마가 권사고 뭐가 어떤데 그건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나를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건 아니에요 내가 회계하지 않으면 내가 그 누구의 아들, 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상관없습니다 내가 회계해야 됩니다 아멘 나는 무슨 가문의 출신이다 이런 경향이 있어요 우리 침내 교단은요 한국에는 장로교, 감리교, 성교교 교단이니까요 침내교를 가끔 다 그런 건 아닌데 그 큰 교단에 계시는 분들이 침내교단 목사나 침내교단 성도 알기를 아주 떠듬떠듬하는 경우가 있어요 떠듬떠듬한다는 말 알아들으시죠? 내가 조금 가졌다고, 내가 조금 누린다고 다른 사람 알기를 떠듬떠듬하는 사람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사람은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인권입니다 회계에 걸맞는 삶을 산다 삶이 구원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성경이 연결되는 바로 전에 나오는 3장 15절입니다 3장 15절 보실까요?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리며 모든 사람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이신가 심중에 의논합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무엇을 보는가 하면 요한 한 사람이 올바른 메시지를 전하였더니 그 침내와 한 사람의 사역의 결과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모든 사람들이 야, 저분이 그리스도가 아니야? 이렇게 여길 만큼 보여졌다는 것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중앙교에 나가는 그분이 장로님이래 권사님이래, 집사님이래 그분이 중앙교에 나가는 성도래 야, 보통 아니야 정말 달라, 그분은 이렇게 보냐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시면 16절에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대 나는 물론 너희에게 침내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나는 그 신덜매를 풀기도 신발끈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느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내를 주거시오 여기 요한을 보십시오 침내와는 진실한 사역자로서의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입니다 사람들이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 나 괜찮지? 이렇게 아니고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나는 예수님이야 예수님은 따로 계셔 내 뒤에 오시는 그분 불과 성령으로 성령과 불로 침내를 주신 그분이야 나는 그분을 증거하는 것뿐이야 우리가 요한복음 1장 처음에 읽었습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오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나는 빛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칭송하고 높여도 나는 빛이 아니라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조금 죄송합니다 조금 자기 섬기고 있는 교회가 크다든지 남들이 조금 저를 높여보면 지가 금방 모가지 힘이 들어가서 부러집니다 요한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날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요한에게 선생님, 선생님, 선생님 제자들이 자꾸 예수님께 가는데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걸 요새말로 말하면 목사님, 목사님 목사님의 교회 성도들이 자꾸 지금 저쪽으로 갑니다 그래? 그 싸가지 없는 놈한테 왜 가? 이게 아니에요 그는 흥하여야 하니 나는 왜 그럼 그런가를 내 자신을 알고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는 흥하여야 하고 요한은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많은 사역자들의 태도가 일부 진실한 사역자 아닌 사람으로 평가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존경받죠 그런데 그들의 특징은 뭔가 하면 자꾸 지가 예수님 자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갔대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님 너무너무 반갑게 맞이하시더래요 장로님이 오셨는데 너무너무 더 반갑게 악수하고 수고했다고 칭찬하고 난리가 나셨대요 그런데 목사님이 딱 갔는데 너 왔냐? 이러고 악수만 하더래요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물어봤대요 왜 그러십니까? 저분은 교회 목사인데 그랬더니 쟤네들은 말이야 내가 일어나면 내 자리에 와서 앉아 그러더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한 사역자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설교를 잘하면 기도를 잘하고 많이 하면 찬송을 잘하면 구제, 봉사, 섬김, 사회활동을 많이 하면 세상에 높은 사람을 많이 알면 그 사역자의 자녀들이 잘 되었다면 능력을 많이 행하면 물론 그런 것도 기준이 됐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느 위치에 모시고 대하느냐가 그 사역자의 수준을 이야기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알고 그분을 존경하게 여기며 그분의 영광만 드러나기 위하여 섬기는 사람은 진실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것을 수단으로 생각하고 내 배를 채우고 내 이름 높이고 용서하고 들었어요 우리 원로 목사라면 절대로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 목사들이 자꾸 자기를 생각해요 교회보다 하나님 생각보다 자기를 생각하는 경향이 저도 이제 환갑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야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점점 이기적으로 나이가 들면 바뀌어가는 겁니다 내기에 조금만 거슬리는 이야기를 해도 잘 용납이 안 돼요 어려서는 오히려 미안하다 그러면 금방 용서해서 나이가 들면 한 번만 딱 이렇게 되면요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 이렇게 되면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이 돼서 그런지 아주 안 펼쳐요 귀 있는 자는 들으십시오 나를 챙기는가 주님의 자리를 먼저 모시고 주님의 자리를 먼저 생각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는가 아니면 내 집 내 새끼만 생각하는가 보면 알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요한을 통해서 아무리 훌륭하고 경건하고 거룩한 사역자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나타내요 침례완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 빛이 아니야 빛은 찬빛은 예수 그리스도야 나는 그를 증거할 뿐이야 나는 물로 침례를 주는 회개 나는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전할 뿐이고 정말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는 성령의 역사로 그리고 마지막 잘못된 것을 심판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 있는 분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한이라는 겁니다 요한이 전한 메시지가 그 내용이에요 마지막 보실까요? 오늘 본문 18절 또 기타 여러 가지 말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니 요한이 전한 메시지가 뭐예요? 좋은 소식 좋은 소식 영어로 뭐예요? 좋은 소식 굿 뉴스 굿 뉴스 이건 그냥 괜찮아 유치원 안 나와도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굿 뉴스 좋은 소식 근데 어떤 사람은요 유독 굿 뉴스는 안전하고 하여간 나쁜 소식만 그렇게 세상의 뉴스는 큰 소식은 거의 나쁜 소식이에요 쓰나미 화산 전쟁 몇 명 죽은 거 맨날 2등 별로 기분 좋은 소식은 큰 소식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뉴스 듣고 그렇게 기뻐했던 소식이 별로 누구야겠어요? 있기는 있어요 가끔요 누가 대통령이 되었다 근데 승리한 그 당은 기쁘지만 반대 당은 다 죽을 마셔 세상의 기쁜 소식은 거의 다 한쪽만 좋고 내가 만약에 장례식장 하는 집은 사람이 죽어야 기쁜 겁니다 근데 죽은 집에는 맨날 눈물이에요 세상 것은 다 상대적이에요 그렇죠? 우리 집에 손님이 많이 오면 옆집은 손님은 안 가 나는 기쁜데 옆집은 울상이에요 세상은 다 대조적이에요 근데 온 백성에게 누구에게도 좋은 소식 그게 굿 뉴스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천사가 뭐라고 그래요?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뻄의 좋은 소식 온 백성이 누구예요? 온 백성이 온 백성이 누구예요? 아니 온 백성이 누구냐고 여쭤봤어요 온 백성이 누군지 아세요? 아담 하오로부터 지금까지 존재하였고 역사 속에 사라진 사람 모든 백성 지금 현재 온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백성 앞으로도 이 땅에 태어날 모든 백성 온 백성에게 미칠 좋은 소식 할렐루야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게 좋은 소식이에요 그게 좋은 소식이에요 공동번역 성격이 이렇게 되죠 그 밖에도 요한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로 권하면서 보금을 선포하였다 보금 좋은 소식이에요 표준 세번역 요한은 그 밖에도 많은 일을 하면서 백성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 기쁜 소식 현대인의 성경 그 외에도 요한은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말로 권면하고 그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 예수 그리스도는 기쁜 소식 굿뉴스 보금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도 보금이에요 상을 당한 사람에게도 보금이고 지금 합격한 사람에게도 보금이고 불합격한 사람에게도 보금이고 가난한 사람에게도 보금이고 부유한 사람에게도 보금이고 건강하지 못한 사람에게도 보금이고 건강한 사람 누구에게도 굿뉴스 기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침례 요한이 보십시오 또 기타 여러 말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좋은 소식 잘 들어보시오 좋은 소식하고 반대되는 게 뭐예요 나쁜 소식 나쁜 소식 좋은 소식은 아닌데 나쁜 소식도 아닌 게 있어요 그 의문만 올바른 소식 right news right news 옳은 소리 옳은 소리 근데 옳은 소리가 아니고 여기는 뭐예요 기쁜 소리 기쁜 소식을 옳은 소리가 뭐가 옳은 소리예요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잊어주셔서 정말로 감사해요 아내가 된장국을 끓여왔는데 너무 짜요 짜다는 말이 뭐죠 아내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에요 당신 삼촌 소금장사야 왜 이렇게 짜 옳은 소리예요 근데 그 이야기 들으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교회 우리 교회 김집사님 된장국 그거 맛 좀 봐 얼마나 맛있는데 당신은 뭐야 이게 소금은 소금장사가 너가 삼촌이가 그렇게 말하면 그 아내가 김집사하고 가서 사러 그래요 내가 가서 김집사한테 배워와서 잘 꺼릴게요 그래요 다 여러분도 다 아세요 그 옳은 소리에요 옳은 소리 옳은 소리인데 기분이 안 좋아요 잔소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올바른 소리인데 기분 나쁘게 하는 소리 그게 잔소리라고 그랬잖아요 잔소리의 데피니션 잔소리의 정의가 올바른 소식인데 기분 나쁘게 들려주는 거 그게 잔소리라니까요 대부분의 청소년 아이들에게 하는 엄마의 이야기는 잔소리요 옳은 소리인데 거의 다 남편에게 하는 아내의 소위는 거의 옳은 소리에요 틀린 소리가 아니에요 당신 손가락에 물집 생겨서 왜 이렇게 전화도 못해 옳은 소리인데 그 소리 듣고 여보 내일부터는 일찍 전화 드릴게요 이런 남자 아무도 없어요 넘어게 살리리라고 늦게 들어오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올바른 소리 아니에요 좋은 소리 좋은 소리 좋은 소식 굿 뉴스 그릿 조이플 빅 뉴스 굿 뉴스 온 백성의 김칠 영원한 좋은 소식의 사람으로 요한이 전한 게 좋은 소식 그 좋은 소식이 뭐예요 요한이 전한 좋은 소식이 이겁니다 회개하라 이 회개하라는 말과 구원받으세요 이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회개하라는 말을 들으면 뭐야 이렇게 들으면 복 받으세요 건강하게 사세요 부자되세요 그러면 그 말이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부자되세요 그 말이 회개하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회개하라는 말만 들으면 기분이 나빠요 복을 많이 받으라고 그러면 기분이 좋아 우리의 귀감 문제가 있어요 회개하라는 말을 듣고도 아멘 내가 잘못해도 그러면 그게 참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이 전한 메시지 우리도 전하여 이 땅에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역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휴근합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사 주의 길게 빛게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르사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르사 주의 길을 선고하게 하소서 성령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르사 성령의 능력을î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르사 감사합니다.